말토스 게임 DJ를 이겨라 말토스 게임 요즘 너무 일부러 져주는 거 아니냐 요런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워낙 또 맘 약하고 맘 넓은 그런 DJ들인 걸 어떡합니까? 그러게 말이에요 어제 수능 끝난 고3 수험생을 어떻게 얘기해요 제가? 그리고 저희를 좋아한다는 그 만살로님을 어떻게 얘기해요 제가? 그러게 말이에요 저희가 그 게임 앞에서는 강하지만 어떤 정 앞에서는 좀 약해요 그럼요 저희는 사람 앞에서 가장 약합니다 저는 사람 앞에서 가장 약해요 네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게임 시간은 20초 DJ와 슈키라 성취자가 그날의 주제를 읽고 아! 아! 를 외치며 툭툭 말을 주고받는 말토스 게임 자 그럼 오늘의 도전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죄송합니다 방송객분들이 계시네 컬투 아니죠 그쪽?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산업재학교 조사원화 디자인과 08학번 이하나입니다 옆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죠? 네 누구예요 하나성스토리? 아 같은 과 친구들이랑 선배님들이랑 같이 있어요 지금 야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났어 아니 늦은 시간까지 같이 모여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? 아 저희가 12월 초에 학과에서 전시회를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전시회를 앞두고 지금 마지막 스포츠를 지금 달리는 중이에요 아 그럼 전공하는 과가 뭔데요? 아 도예과요 아 도예과요 네 네 야 그 사랑과 영혼에서 그 도자기 빚던 아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? 네 도자기도 굽고요 도형 작품도 만들고 그런 거예요 야 그럼 마지막 꿈이 무형문화재예요? 네 그건 아니고요 장인 장인 아 왜 웃어요? 아 근데 우리나라 대표하는 멋진 조혜경이 되고 싶어요 장인 정신으로 장인어른을 맞추하시면 자 지금 옆에 있는 과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요 네 네 한마디 하실 시간 드릴게요 어... 동안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도직과 친구들 모두 힘내서 전시회 잘 마무리 짓고 다 같이 여행가자 어... 꼭 이뤄졌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DJ 이특은혁 누구와 대결하고 싶으세요? 어... 이특씨요 저랑요? 네 오빠도 완전히 이특씨라 굉장히 멀게 느껴지네요 네 박정수요 그러지 그냥 자 이하나씨가 20초를 버티거나 이특씨가 먼저 틀리면 이기시는 거고요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나갑니다 이름이 두 글자인 가수 이름 대기 아... 이름이 두 글자인 가수 이름 대기 이거 슈퍼주니어 빼고 해야 되지 않나요 이거? 슈퍼주니어에서 포함인가요? 아 빼고요 슈퍼주니어 빼고입니다 아 뭐해요 이특씨 슈퍼주니어 빼고 해요 자 오늘의 주제는 이름이 두 글자인 가수 이름 자 초시기가 나오면 이특씨부터 시작하고요 말터스 중간에 아하 정확하게 외쳐주세요 초시기 나갑니다 조건 아하 이루 아하 현영 아하 휘성 아하 한영 아하 거미 아하 차준 아하 유나 아하 유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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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한거야 뭐야 아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